아이고, 깨우러 왔네. 미래 씨가 좀 피곤해 보인다. 바쁘죠, 요즘. 야, 이거. 아이고. 그거 뭐야, 그거 언제 먹은 거야? 아침에 먹은 거야? 뭐래? 맥주랑 저거 깍두기 아침에 먹은 거니? 이거 어제 저녁이에요.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술 드시고 그냥 그대로 주무셨나 보다. 저거부터 치워야지. 아이고, 치우려고 했어. 치울 거야. 여보. 이리 와봐. 이거 봐, 또 안 닦였잖아. 아니,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했는데. 맨날 한다고 했는데요. 됐어. 다시 또 미래 씨가 설거지하나 보다. 또 계란 옆에서 깨다가 또 밑에 또 흘려. 아, 저렇게 그치. 불 줄였어? 불 줄이란, 줄이고 해. 이거 갑자기 어떤 거. 아니, 일단은 좀 해 놓고 줄여야지. 아니야, 금방 확 올라와. 그 옆에 기름 티면 또 한 번도 안 닦으면서 내가 맨날 시간 있을 때 여기 맨날 닦는다, 내가. 바로바로 닦아줘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젓가락으로 하면 어떡해. 원래. 코팅팬이 그대로 하면 느끼거든요. 뒤집기가 있어, 없어. 이런 후라이팬에 상처가 나잖아. 그럼 몸에 안 좋죠, 이제 그런 나쁜 게 다 일어나니까. 솔직히 내가, 내가 하는 말 여보 몇 번 들었니? 아, 진짜 100번 한 것 같아, 100번. 좋게 99번 얘기하고 100번째 안 좋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피곤하다.